저는 공방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미니어처를 주로 하는 공방이고요. 오늘 저희 나온 거는 여행 컨셉으로 해서 랜선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들 지역 특산물 미니어처로 제작할 수 있고 그런 걸 홍보하러 나왔고요. 오늘은 추석 맞이라서 추석상 차림 미니어처 납골당에 넣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골라서 각자 상도 크기별로 원하는 크기별로 골라서 하시고요. 여기에 주류도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고요. 저희 원데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키트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어요. 발송해서 제가 영상으로 수업 진행해요.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방문하시면 조금 더 제한되지 않게 내가 마음껏 골라서 수업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릇도 정해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걸로 만들 거야 하면 그걸 골라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키트는 제한되게 나가겠죠. 아무래도 정해진 걸로 해서 발송을 해드리면 그걸로 작품을 만들죠.